그럼 계속해서 조금 전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38.5%로 약간 올랐고요. 민주당은 42.4%로 좀 떨어졌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10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건데요.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조금 더 좁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호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인데요. 5월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약 13%가량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투자에 민감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인데요. 전주와 대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죠? 틀림없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 총선 못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 사건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동봉투 문제 포함해서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불신과 실망, 이 문제를 정말 당 간판을 내릴 각오까지 하고 정면으로 직시하고 아픈 손가락이라도 잘라내면서 그렇게 당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내년 총선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최영동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 저런 여러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도 있고 뭔가 지금 여당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곳이기 때문에 소수당이든 뭐든 이게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민들이 지금 민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코인으로 해서 국민적 분노가 커졌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경제 전망이라든가 또 앞으로 경제 전망이라든가 또 민생에 당장 전기값 이런 것 올려가야 되는데 지금 적자는 쌓이고 있고 또 한전이 저런 회사들이 빚이 많아 적자를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금 조절이 안 되니 또 자금 시장에서 한전 차량을 발행하려고 하니 다른 회사세 금융제 금리가 또 오르게 되고 3중, 4중의 경제적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외교안부 사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막중한 과제를 여당으로서 소수당이지만 그 5당 야당을 설득하고 때로는 협치를 해서라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 중압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론 지지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 이소영 의원님, 지난 5.18 기념식 때도 당 지도부가 여당과는 차별화되게 1박 2일 동안 광주에서 지내면서 호남미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잖아요. 호남미심이 상당히 나빠진 게 민주당 쪽에는 좀 상당히 뼈아픈 대목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무언가 혁신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호남 지지율입니다. 왜냐하면 호남 시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지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하고 그런 실망시키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한 걱정과 실망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원내 대변인이신가요? 이소영 의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이 코너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근시한 적으로는 바로 눈앞에 당면한 것은 손해라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마 변화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 야담 야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군요. 시간 관계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정확히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